원주교구가 2023년도 교리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주교구의 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은 신앙교리과정과 후속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앙교리과정은 본당사제의 추천을 받아 40명을 선발합니다. 후속과정은 신앙교리 이수자 가운데 20에서 40명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원주교구는 경년으로 주간과 야간반을 모집하며 올해는 주간반을 운영합니다. 지역구분 없이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는 원주교구 홈페이지나 원주교구 보그마사목국에서 교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22일까지며 우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보그마사목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보그마사목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보그마사목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보그마사목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